1분의 다음 프리미엄 5분의 처음 1분의 다음 1분의 다음 3분의 다음 이런 곡도 다 멋있다 좋아요! 수고하니 수고하니 이게? 요즘은 한 판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귀여워 귀여워 맞아 맞아, 그런 게 귀엽다. 그렇게 약간 특이한 게 귀여운 거 같아. 이렇게 약간 특이한 게 귀여운 거 같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거울 차지랑 거울에 비치는 걸 찍는 거다. 입에 막 진짜 안 나오면 힘들어야지. 미쳤나? 진짜 놀랐어. 네. 황금 말야. 미쳤나 보고 있습니다. 마지막 인장의 트럭을 확인하지 않습니다. 다시 구매했습니다. 곧 곧 곧 몇 번만 찍을까요? 괜찮으신데 얼굴 사귀고 약간 저 옛날에 WWE 레슬링 체어샤 갑자기 네 생각보다 그냥 너무 부끄러워 진짜 잘 쳤어 그 외국 banco 너무 좋다고 샤너로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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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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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쌈장 조금만 덜어내면 뭔데요? 쌈장장인데? 아니 아니 그냥 쌈장에 들어있어요 아아 응 전과류랑 영원히는 오늘 스태빙 짜고지 아이고 몇 장? 네 상환경과 우파닌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맛있어요 전체템이랑 챙겨 먹으니까요 네 네 하루에 신작을 아아 비타민가 못해 아아 사이셌부터 스태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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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렇게 또 뮤직비디오로 촬영을 했고요. 역시나 항상 영 가득한 리액션들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즐겁게 또 촬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정말 보아지네. 느낌 있는 사진이 나온 것 같으니까 민이 형가 분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. 오늘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 선생님께서 눈이 너무 예쁘더라고요. 눈에서 빛이 나고요. 그리고 포토 선생님께서는 화관이 멋있다고 하셨는데요.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튼 남겨 가겠습니다. 조심히 계세요. 뭐야, 시기로! 아, 시기로! 시간에 오는 날 같았wiek days 안좋아요 다시 변화를 주자 공께서는